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교육이동반자 저는 다산의대 대표 전병칠입니다. 짜잔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들러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세종시에 있는 다산의대 교육장 다산아카데미입니다. 여러가지 강의가 실제로 열리는 곳이기도 하니 여러분들도 혹시 좋은 강의를 들으실 기회가 있다면 이곳에서 뵙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이런 강의를 조금 준비하고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의 주제들을 좀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번 의견을 나눠가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 문제의 존재 이유나 아니면 해결 방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 위한 방도 중에 하나로 이런 시간을 여러분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바로 이제 전기는 저장할 수 있는가? 이 저장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가? 혹시 전기를 저장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편하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막 볼펜 종이 이런 거 말고 그냥 커피 한 잔 딱 들고 여러분들 커피숍 앞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아 맞아 그런 것도 있구나 어 그런 관점도 있네 혹은 여러분의 관련된 아이디어나 혹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는 어떤 에너지인가 물어볼 때 이 굉장히 빠르고 쾌적하고 그 다음에 편리하고 청정한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단점은 바로 전기를 저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석유 에너지라든지 화학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케이스 안에다가 탁 하고 집어놓고 한쪽에다가 보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전기는 좀처럼 보관하지 못하게 된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기는 저장할 수 없나요? 이 만들어내는 대로 그냥 써버려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 월급의 일부를 저장했다가 조금 모자랄 때 쓰면 좋겠는데 그냥 저장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들어오는 족족 다 써버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조금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 예측이 조금 불안하겠죠. 그쵸? 역시 전기도 저장할 수 없게 되는데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 화학 배터리 같은 것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죠. 여러분들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배터리나 노트북 배터리 지금 전기를 저장하는데 아마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화학적인 배터리일 겁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화학적인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전기 에너지로 방출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배터리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납 배터리도 있고 이온 배터리도 있고 리튬 이온 배터리 그 다음에 니켈, 금속 배터리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소형 아주 작은 배터리부터 아주 큰 요즘에 이제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큰 배터리들도 있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ESS 이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 그 분야는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형태 모두 다 전기, 화학, 배터리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양수발전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 영상에서도 예전에 제가 실제 현장 가서 보여드린 적이 있게 되는데 이 양수발전소라고 해서 저녁에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발전기의 펌프로 이용을 해서 이 저수지에서 수위가 높은 산 꼭대기 정도의 물을 저장했다가 낮에 바로 이 물을 이제 발전시켜서 아래로 내려서 발전시키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은 일단 전기 수요가 적은 그런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어떻게 하죠? 위로 저장하는 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수요가 이제 높은 시간대에 물을 방출해서 언덕 아래로 흘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일종의 수력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양수발전은 사용하게 하려면 굉장히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가까운 곳이 여기 무주의 양수발전소가 있어요. 적상산이라고 해서 가을에 가면 아주 단풍이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처럼 이렇게 밑에 있는 저수지와 위에 있는 하부저수지와 상부저수지가 구조적으로 조금 유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양수식 수력발전 시스템 이런 것도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조금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여분의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공기를 압축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공기를 압축해서 우리가 에어 컴프레셔라고 하게 되죠. 이 조그만한 통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저장장치에다가 만들어서 우리가 동굴 같은 데 지하 아니면 이런 데 특정한 곳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압축공기를 방출할 때 터빈을 굴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이런 것은 역시 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통적인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보다 효율이 사실은 조금 더 작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 중 하나는 또 플라이휠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어떤 회전 운동하는 이런 회전 운동 에너지를 동력 형태로 이렇게 좀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전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이고 이 전기 에너지, 잉여 전기가 굉장히 크고 많을 때 이때 무거운 플라이휠을 이렇게 회전시키는데 회전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 회전 에너지가 다시 필요할 때는 이거를 전기 에너지로 동력을 전환시켜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이걸 우리가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단기간에 조금 이렇게 고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시스템에 이용하기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열로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기 수요가 적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잉여 전기가 있을 때 관련된 것들, 물이라든지 어떤 상태 변화가 있는 것들을 가열해서 열 에너지로 일단 만들게 되는 거죠. 당장은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저장한 열 에너지로 터빈을 구동한다든지 혹은 어떻게 증기를 생성해서 다른 에너지, 전기 에너지 형태로 만들게 되게 되면 이런 게 바로 또 열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우리가 전기 저장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태양열 발전소에서 쓰이는 것도 이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심야 전기라고 하세요? 심야 전기가 바로 이 추결기라고 하는 장치들이 있게 되는데 심야 전기에서 추결기로 전기를 모았다가 그것으로 난방을 하게 되는 게 일종의 이런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이러한 방법은 그런데 여러 한계가 있게 됩니다. 저장 기술에 혹은 규모에 혹은 저장 기간이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너지 시스템적인 이런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기를 그러면 잘 저장할 수 있느냐 이 전기를 잘 저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저장할 수 없게 되느냐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전기를 저장할 수 없느냐라고 묻게 된다면 또 전기를 저장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다음과 또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기 에너지는 적절한 전기 저장 장치가 부족하게 됩니다. 일단 보통 가장 많이 이용하는 최신의 전기 저장 방법은 배터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커페시터 같은 걸 이용하는 건데 이러한 저장 장치가 굉장히 일단 작고요. 크게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효율적으로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들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용량 문제예요. 맞아요. 용량이 조금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도는 전기 양에 비해서 이 저장하려고 하는 이 저장 장치의 용량이 그렇게 녹록하게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게 되죠. 따라서 이 전기를 충전해서 남는 전기를 사용한다는 게 그렇게 또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런 배터리 용량도 문제가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양수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또 특히 아까 양수발전소 말씀드렸었죠. 지리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양수발전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규모로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개인이 이런 전기 저장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혹은 아주 이렇게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전기 저장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우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렇게 대규모 장기간이 될수록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이 경제적으로 수지 타산을 계산해 보게 된다면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또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전기를 저장할 때에는 전기 자체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에너지로 변환을 해야 되고 압축공기도 어쨌든 동력이라든지 플라이효 효과라든지 양수발전은 위치 에너지로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 다음에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나 석유를 저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스를 저장하거나 석유를 저장할 때는 그냥 통 안에다가 집어 넣으면 되잖아요. 그 저장할 때도 가스랑 석유잖아요.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형태 변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전기 에너지 형태로 올 때 역시 역변환할 때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저장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시 역변환할 때까지의 전력 변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서 이러한 손실을 효율성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실용성의 문제가 조금 크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한쪽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반대에는 우리가 반드시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감전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전기적 충격, 전격 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만들어 놔야 된다는 이런 안전의 문제도 반드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들어보시게 되면 역시 아직 우리 인류가 전기를 충분하게 원하는 만큼 저장하는 데는 지식이라든지 관련된 기술들 혹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 전기를 저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류가 풀어야 할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보통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전원이라고 하는 형태들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많이 만들어질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 것인가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역시 전기의 생산만큼이나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피 땀 흘려서 충분하게 많이 곡물들이나 아니면 이런 농산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지는 것이 없이 어떻게 잘 분배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곳은 어떻게 저온 저장 시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잘 저장할까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들 이것은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할지 신재생으로 우리가 전기를 만들지 어떤 것이 기저 발전이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될 때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더 풍부한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이런 시간을 앞으로 자주 가지면서 전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산에듀 다산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